네 여러분 헤라티비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많은 아가들이 이미 들어왔네 천사가 13살 지우 박정준아가 홍민희아가 김은경아가 송희아가 유진아가 우정아가 베를린아가 많이 들어왔네요 노래 지금 꺼졌을텐데 노래 나온다는데 우정이가 아 노래를 안컸대 지금 수민아가가 어? 전국에 얘기해줘야돼 자 안녕하세요 나연아가 엄마 저도 왔어요 미셸, 민정, 상신아가 꼬부가가, 조우다가, 정이루다가 어? 많이 왔네 미소지혜아가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이제 어떤 아가가 슈퍼챗소는 슈퍼챗소는 아가들 사연 한번 좀 읽어보고 오늘은 조금 슈퍼챗 일찍 마감하고 여러분과 좀 놀아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아기들 지우아가예요 혜라엄마 안녕하세여 저 13살 지우예요 곧 스승의 날이에요 혜라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제 인생에 등대와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13살 아가가 벌써 등대와 빛이 필요하고 등대와 빛이 역할을 하는 게 오 엄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보여 우리 아기 대단한데 우리 지우아기 고마워 아가야 지우아기입니다 저 콩콩이에요 최근에 연애하게 됐냐 물으실 때 부모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제 방에서 매일 감시하고 같이 자고 아빠도 협박하시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니네 집안은 그냥 미움의 애고들의 집안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엄마 아빠가 넌데 너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와 너는 다르다고 생각해 얘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야옹이를 낳지 강아지를 낳아 아가 엄마 아빠가 그게 미움이잖아 다 큰 딸이 연애를 좀 하게 허용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미움은 뭐냐면 사랑이란 명목으로 집착하잖아 너에 대해서 필요 이상 간섭하고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그게 미움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네 모습이야 그게 인정이 돼야지 밖에서 미움이 사라져 네가 밖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계속 미움을 보는 건 네 안에 그 미움이 있는 거야 너의 그 집착 살기 연애하면서 좀 보지 않았어? 연애하면서 네 남자친구한테 네가 집약에 집착하고 너만 보라고 하고 그게 미움이야 그게 엄마 아빠 모습이야 근데 너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일 당하는 거야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제 딴에는 노력하는데 잘 안 돼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네가 무슨 노력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 잘하려고 소용없다고 했지 이런 엄마가 네 마음을 보라고 네 미움을 봐 똑같은 걸 알아야 돼 마음으로 느껴야 돼 아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 역시 나구나 저분들이 나한테 집착하는 만큼 내가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고 왜 내가 네가 연애한다고 했을 때 막 굳이 말리지 않고 그냥 뒀느냐 미움 보라고 지호와가랑 둘이서 연애질하면 반드시 미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 엄마 아빠가 미움이잖아 미움으로 살고 있잖아 너도 그러니까 미움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미움을 보면서 내 거잖아 내 거 그치? 지호와가랑 둘이 이러고 있지? 지호와가는 너를 보면서 저 모습이 설마 내 모습이 아닐 거야 너는 지호와가면 저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 거야 너 그러고 있지? 엄마 아빠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네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안 사라져 네 노력은 오직 네 마음을 봐야 돼 이게 네 마음이 모습이라는 거 엄마 아빠 계속 미워했잖아 너한테 집착할 때 사랑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미워하지?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집착으로 미움을 쓰는 거나 네가 그런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하고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미움이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하듯이 네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잖아 그 미움이 나라는 걸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상황이 사라지는데 집을 나가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결하는 너는 이런 식이야 집을 나가야 되나 그냥 참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이야 네 마음을 그걸 인정하라 할 생각을 안 하고 죄송해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모르겠어요 뭔 소리하니 너 네가 미움이라는 걸 인정해 그럼 끝난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몰라 네가 네 상황을 봐 미움이잖아 그리고 네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미움 쓰잖아 집착 살기로 그리고 엄마 아빠 미워하잖아 그런 너를 인정해야 돼 그런 너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인정 안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의심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실 때 엄마 아빠 말씀대로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말로 호되게 말하실 때 죄송하다고 옛날처럼 그냥 순종하고 갈등을 줄이는 것이 나은 것과 너 이런 식이야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뭐 집을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마음을 봐야 돼 네 마음이 저 엄마 아빠의 저 미움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집착 살기로 막 하는 그 미움이 너라는 거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괴롭히면서 집착하고 미움 쓰는 너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 미움이 그걸 인정하려면 너무 두렵지 네가 엄마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미움의 여자라는 걸 인정하려면 너무 두렵지 그 두려움부터 인정해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네가 엄마 아빠 엄청 수치주니까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인정하고 그 미움이 너라고 인정할 때 상황이 끝나는 거야 그 노력을 해야지 뭐 집에 있을까요 나갈까요 아무 소용이 안 돼 아무 소용없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딴 데 가도 너는 계속 미움을 만나게 될 거야 딴 사람 만나서 또 생활을 해도 또 너 미움을 만나게 될 거야 피할 수가 없어 네 우주에서 네가 미움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 미움을 인정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 수치당할까 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인정하고 네 미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알았니? 다른 길이 없어 이하영 악입니다 혜란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직한 회사 연봉 테이블에서 뺏는 마음을 쓴 뒤로 수치가 너무 올라옵니다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액수를 더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억울했는지 오늘 저질러 보았어요 써봤구나 이렇게 내놔 이렇게 썼어요 이전보다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더 올렸어요 받아들여지긴 했어도 기분이 좋기보다는 이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아픔이 옵니다 저는 뺏는 마음입니다 아까 너의 뺏는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 든 거야 지금 그 뺏는 마음을 쓴 게 누구냐면 수치해고가 썼거든 가해자가 써버렸거든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가해자 수치해고가 썼으니까 그 수치를 보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사람들이 널 비난할 것 같고 쟤 왜 저래? 막 이럴 것 같고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으로 네가 안 들어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 뺏는 마음을 그 수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애고 그게 뺏는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야 아가 지금 저는 뺏는 마음이니까 하지만 기분이 더럽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 뺏는 마음의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운 마음을 인정 안 했어 뺏는 마음을 너라고 그렇게 뺏는 애고가 너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들 거야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아 그 두려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치? 그걸 느껴 그걸 인정해 될 때까지 그 두려움을 계속 느껴 그래서 그 뺏는 여자가 나라고 인정이 돼야 돼 두려움이 안 올라오고 알았지? 그때 그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면 막 너무 두려워서 막 미움이 뜨고 막 너에 대해서 미움이 뜨고 막 화가 나고 막 상대가 믿고 막 이럴 거야 미움 쓰지 말고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 두려움을 명체임께 자꾸 위탁하고 될 때까지 한다 잘 안되면 아가 너무 심하니까 막 개명으로 와서 불리하길 바랍니다 하하 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보고 싶었어요 브이로그 보면서 제 마음을 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마스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저는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이 너무 나와요 왜 그럴 거야? 외로웠어! 네 마음을 이해 못 받아서 못 받은 애가 코를 막고 외로웠는데 마스터 아가들의 모습 보면서 네 모습이라고 그걸 이해해 주니까 네 외로운 아기가 한 번도 이해 못 받았던 네 아픈 아기가 이해받는 것 같으니까 콧물이 나면서 외로운 아기가 죽고 있네 우리 애기 갑분 토크 브이로그 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해로 엄마 마스터님들이지만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어요 아가 내적 친밀감 말고 빨리 와봐 보고 싶다 우리 애기 누군지 하하 영상을 통해 제 마음을 인정하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애기 지금 브이로그만 보고도 이렇게 자기 마음 잘 인정하니까 와서 도움받으면 엄청 더 빨리 성장할 거니까 우리 하하아기 기회 되면 한번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수진아가 해라님 최근 들어 집에 투명하고 작은 존벌레가 꾸준히 나와요 벌레를 싫어하는데 볼 때마다 거부감이 들고 방역업체를 부를까 고민이 돼요 제 어떤 마음을 보면 사라질까요? 가해자의 마음 밖에서 보여주는 거야 네 가해자를 안 보니까 벌레가 나오는 거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벌레는 가해자 네 존재가 가해자 여자라서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난 가해자 가해하기 싫은데 그래서 네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을 봐야 돼 가해자를 인정하고 싶은데 네가 가해자라고 인정하려면 너무 무서워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 때문에 힘들게 한다는 게 너무 두렵고 아파 그래서 그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인정을 못하니까 너를 가해자라고 인정할 때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아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프게밖에 할 수 없는 너에 대한 그 가해자인 너를 인정하려고 하면 올라오는 거부감 들고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아픔을 인정해보려 알겠니? 그래서 가해자를 이렇게 너라고 인정할 때 아무렇지 않을 때 네가 인정이 된 거야 그때 벌레가 사라지지 우정학입니다. 해라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직하거나 부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컸어요 시간이 지나보니 제가 성을 억압하여 답답하고 저를 분출하고 싶어서 우라통 터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후 마음이 내려가 다시 개미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 다시 분리가 되었는데 되었다 반복하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과정일까요? 저는 열정 다해 일하고 싶고 너무 표출하고 싶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잘 안 되고 의욕이 너무 안 생겨서 위에 부서에 이동해달라고 하려고 해요. 근데 뭐랄까 두려움도 들고 관념으로 행동하면 어떡하지 등등 답답함이 같이 들어 혜라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일단 저질러와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다음에 미워하면 미움받아서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야 돼. 너 지금 못 들어가 성으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확 저질러서 확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성 수치를 보려고 할 때 두려움은 어마어마하단 아가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미움이 올라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확 저질러. 그냥 뺏는 마음으로 확 저질르면 그 다음에 막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러면 이제 청산이 더 빨리 되고 우리 애기 춤궤명으로 한번 알아. 우리 그 욕구를 분출하고 그 성을 보는 두려움을 분출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을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훨씬 쉽지. 그러니까 춤궤명이 한번 와서 엄마랑 춤 한번 추고 네 성을 인정받으면 좀 성에너지 쓰는데 도움될 거야. 열정이 올라오죠. 성에너지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성에너지야. 그 열정이 쓸 수 있으려면 성을 써야 되는 거지. 미드리아기예요. 그래 엄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무시자라고 싸가지 없고 인성별로인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잘 풀리고 정치질 뒷담화하고 자기 편 만들어서 탄탄대로더라고요.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남 상처 잘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착해서 양보하는 사람들은 못 살고요. 전짜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일까요? 부메랑 맞나요? 미드리아가야.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 들어가 봤어? 탄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 고통을 겪고 있지. 돈 많으면 그럼 행복해? 어. 출세하면 행복해. 마음의 고통은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듯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애고는 한 가지야. 다 갖고 싶어. 여기 다이아몬드 있어. 갖기 싫은 아기 있어? 깨달은 사람 빼놓고는 다 갖고 싶어. 이때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는 내 거야? 하고 딱 뭉켜질 테고. 그리고 욕을 먹느냐. 착한 척하고 갖고 싶은데 양보할게요. 참으면서 뒤에 가서 가질 걸 그랬어. 그런데 갖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서 못 갖겠어. 그러는 거야. 둘 다 괴로워. 완전히 뺏는 애고를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딱 가진 애기는 괜찮은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 막 수치를 무릅쓰고 막 확 가져서 남들한테 비난받고 하면서 어. 가져도 괴롭고. 왜? 그 뺏는 애고는 수치니까. 수치당할까 봐 늘 두렵고 자기가 수치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괴롭겠지. 못 가져도 괴로워. 왜?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난 자기를 공격하지. 찌질해서 그걸 갖는다고도 못하고. 두려워서 참고 사는 자기가 열등하다고. 공격하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나 다 괴롭단다. 그 빼앗는 그 뒷담화하거나 그걸 참고 살거나 양보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구 그냥 가져와야 된다고 하고 수치로 다 이기심으로 뺏는 애거나 똑같이 괴로워.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보이게는 한쪽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되게 가난하고 뺏기고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마음으로 들어가 봐. 다 똑같이 괴로워. 그 애고 자체가 괴로움이야. 괴롭지 않아야 돼. 못 가져도 안 괴로워야 되고. 가져도 안 괴로워야 돼. 그런데 가져도. 괴롭고 못 가져도 괴로운 거란다. 애고는. 그래서 그 애고를 인정하고 수치당할까 봐. 그 애고를 인정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서 그걸 그 애고를 인정해가는 과정. 인정하면 소멸되지. 그치? 편안해지는 과정이 마음공부야. 가져도. 편안하고 좀 못 가져도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거지. 최점순아기예요. 엄마 오늘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흰머리 하나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 아가야. 어차피 흰머리 많단다. 엄마 만나려고 이 생에 태어나 온갖 힘든 몸곧에 만고생하며 살았나 봐요. 이젠 엄마를 만났으니 고행길을 꽃길로 바꿔가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점순아기가 오늘 ROS 2차 힐링 세션 했거든. 아우 이야기 여자의 아픔이 정말 수치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수치당한 자기 여자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막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우 우리 애기 엄청 힘들었을 거다 아가야. 엄마 얘기한 대로 살기 엄청 풀고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고 과거 기억도 올려서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1차 무의식 정화하고 2차 세션 하면 분리될 거야. 우리 애기 분리되고 해야 사업도 번창하고 그렇게 떨면서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이 아기가 아까 와서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웃긴지. 이 아기랑 친한 무슨 거래처 사장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자기가 항상 여기 와서 중계병 여기 와 있고 저 마음 세션 한 서울에 와 있고 그래서 항상 못 만났대. 몸도 아프고 막 그래서 못 만났대요. 근데 그 아기가 막 그 거래처 사장 아기가 사방팔방 딱 만나고 돌아다니는 직업인데 자기만 안 만났대. 근데 그 아기가 어젠가 그저께는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그래갖고 거래처만 아는 사장들은 다 확진자가 됐대. 자기만 빼고. 영채님이 도운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전화했을 때만 여기 중계병에 와 있고 마이붐 세션에 와 있고 서울에 항상 싹싹 피해 둔 거야. 영채님이 도와서 그 걸렸으면 이 회사 문 닫게 생겼지. 큰일 날 뻔했지. 우리 아기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다 모면시키잖아. 영채님이 사랑하는 거 맞단다. 미움에 절대 빠지지 말고. 네 수치보는 그 여자 수치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미움 올라오니까 두려움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나연아가. 혜란님 자꾸만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무기력하게 되네요. 가만히 어둠 보고 있으면 버림받았던 어릴 때가 돼버리고요. 머리도 계속 띵해요. 열등감 멘트 같이 엄마랑 하고 호박고 싶어요. 아가. 너랑 엄만은 뭐 같았냐면 살기. 죽이고 싶어. 열등한 여자를. 수치스러운 여자를. 근데 그 죽이고 싶으면 가해자 보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걸 안 보고 참아서 무기력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열등감 멘트가 아니라 내 여자를. 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엄마랑 둘이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미친 듯이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돼.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여자 죽이고 싶은 가해자 같은 거야. 그러고 나면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그럼 두려움은 버리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버리고 또 이제 죽이고 싶어. 근데 지금 자꾸 못할 것 같은 마음과 무기력은 뭐예요? 뭐야? 너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 밀리고 있는 거야. 가해자로 들어가야 돼. 따라한다. 나는 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런 가해자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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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진 아기입니다. 혜나님 요즘 제 주변에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 만만하게 본다는 건 우리 아기 생각이지? 그건 뭐냐면 무시하는 마음을 안 보고 있어. 우리 아기가. 우리 아기가 자기의 무시하는 마음. 우리 아기 속에 있단 말이야. 그 무시하는 마음을.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 여자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을 안 봐. 살면서 과거 기억 속에서 남을 무시했던 우리 아기를 떠올려봐. 나를 떠올려봐. 그 나를 나라고 인정하려고 해봐. 내가 저렇게 싸가지 없고 나를 남을 무시하는 여자라고 인정하려고 해봐. 두렵지? 그래서 버린 거야. 걔를 다.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보는 거야.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날 무시하는구나.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 그 무시하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수치다스럽다고 싸가지 없다고 비난받을까 봐 다 버렸어요. 그 나를 떠올려서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움 인정하고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 알겠죠? 이 선비나기예요. 해로 엄마 안녕하세요. 자꾸 식욕이 땡기는데 어떤 걸 들어야 되나요?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식욕이 땡기는 건 배가 부르면 멈춰야 되는데 인간만이 안 멈추죠. 고장이 나서. 왜? 뺏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못하면 그거 보는 두려움. 뺏고 싶은 마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욕심 많은 사람 싫어하잖아. 날 싫어할 것 같아. 뺏고 싶은 나를 인정하면.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버렸어. 그럼 그 뺏고 싶은 애고가 올라와서 자꾸 식욕이 땡기는데 먹고 싶고 자꾸 뭘 갖고 싶고 자꾸 게임하고 싶고 자꾸 경매하고 싶고 자꾸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뺏고 싶은 마음. 왜? 아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두 개를 듣습니다. 왜? 뺏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것도 들어요. 배은정아기입니다. 혜라님 사랑해요. 아가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아우 보고 싶으네. 유민주아기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행복도 못 느끼는 상태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인생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쓸모없을까 봐 있으면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가해자도 절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요. 그 절 가해자로 느끼는 순간에 수치가 느껴지고 머리가 엄청 아파요. 가해자가 분리되고 있는 걸까요? 뼈가 시리고 다리가 마비돼요. 아가 너는 그 서울에 영체방에 많이 가서 좀 빼야 돼. 아픔이 너무 심해. 가해자 아픔. 보는 그게 너무 아픔이 심하니까 두려움으로 자꾸 못 들어가는 거야 아가. 그럼 그 냉살기가 나가야 두려움이 나오거든? 지금 가해자를 너무 두려워서 가해자를 인정 못하고 자꾸 냉살기로 버리니까 영체방을 많이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특히 양자울동 같은 거 많이 하면 좋단다. 알겠지 우리 애기? 천사소녀 네티. 막개명 다녀왔어요. 다시 명체마을로 발을 디뎠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다 뺏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랑도 못 받는 내가 늘 사랑받는 척하식스며 살았어요. 이제 영체님만 바라볼 거예요. 헤라엄마 저 이뻐해주세요.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뻐 우리 애기. 네티야 이뻐. 이뻐 우리 애기 이뻐. 귀엽네요. 박흥준아기. 헤라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꿈에 집에 있었는데 천장이 무너지면서 피가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제 목이 잘렸어요. 어떤 꿈일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 텃밭에서 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다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살기가 나왔네요. 흥준아기. 좋은 거예요. 꿈에서 피 보고 죽는 건 되게 좋은 건데 흥준아기. 헤라티비에 꾸준히 들어와서 그런가? 아버지 몸에 있는 살기도 같이 나간 거예요. 조상의 살기가 같이 나갔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애기. 이마와 막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후의 여자친구 사귀는 게 왜 이리 어려울까요? 몇 번 고백도 받았지만 막상 사귀려고 하면 자신감도 없고 구속받을 것 같고 제가 바람끼도 있는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가장 두려운 건 더 좋은 여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도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네. 욕심 때문에. 아이고 웃긴다. 나는 못 사귀는 줄 알고 딱지 맞고 아니 욕심 때문에 더 좋은 여자 찾아서 그게 못 사귀는 거야? 콧대가 높아서 안 사귀는 거지. 미치겠다. 그래서 결혼 자체에 자신이 없습니다. 아우 나 미치겠다. 헤라님 제가 어떤 마음 인정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탐욕의 고. 내가 얘기해 줄까요? 인디언들이 그런데요. 옥수수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옥수수 제일 큰 거리 세 개를 꺾고 오라고 미션을 준대. 그러면 대부분 한 개 두 개밖에 못 꺾거나 아예 못 꺾고 나오는 아기가 많대. 왜냐하면 옥수수 큰 거를 봐도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거야. 지나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옥수수 맛 다 빠져나오는 거야. 교훈이에요 우리 아기. 적당히 욕심 부려라. 그리고 여자 만나서 살면 당연히 하나 포기해줘. 구속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여자 만나서 집에는 여자가 나한테 다 해주고 나는 구속 안 받고 여기저기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기 탐욕이 끝이 없어. 구속받기도 싫고 더 좋은 여자도 찾아내고 연애도 하고 싶고 오호 탐욕의 끝파랑이에요. 아우 나 진짜 이 아기 귀엽네 우리 아기 탐욕이. 옥수수의 교훈을 기억해. 지금 그래도 한창 때 얼른 하지 않으면 이제 이빨 빠지고 머리 하얘지면 아무도 안 와. 알았죠 우리 아기. 하나를 포기해. 그냥 외로울 거야. 아니면 외롭게 혼자 싱글로 그렇게 살게. 아니면 좀 구속되더라도 어떤 여자한테 집에 받더라도 좀 등따시게 살 거면 살고. 하나만 선택해요. 알았지? 너무 솔직한데 근데 귀여운데 박정준 아기 강아지 이모티콘 보내고 쏘고 가. 무슨 강아지 이모티콘이야 정준아. 니 댕댕이지? 정준이 댕댕이. 알았어 우리 아기. 댕댕아 고마워. 주주아기입니다. 헤라님 지난주 헤라티비에서 헤라님께서 성수치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헤라티비 끝난 후에 그날 밤부터 오른쪽 허벅지랑 엉덩이 주변에 대상포진이 나고 속이 안 좋으며 머리가 엄청 아프고 무기력이 심해서 한동안 고생인데 아직도 가끔 속이 울렁거리면서 안 좋아요. 헤라님 호흡 부탁드려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골반 딱 잡고 나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수치당한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흡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배지원하기입니다 혜나님 저희 엄마는 항상 싸우면서 네가 나쁜 거고 네가 이상한 거다 정신병자네 하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을 그것은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원아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 엄마랑 같이 싸우고 있잖아 너도 그치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나는 참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 콩콩하기랑 지원하기는 부모가 미움을 쓸 때 똑같이 같이 미워하잖아 그럼 엄마가 딱 하고 그냥 맞아 엄마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걸 못하잖아 미움 안 쓰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똑같은 미움인 건데 우리 아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근데 내 눈에는 엄마만 보이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엄마는 지원하기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엄마 눈에는 네 미움이 보이는 거고 네 눈에는 엄마 미움이 보이는 거야 저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촬영하는 거다 둘이 싸우는 걸 촬영하면서 촬영을 해놓으면 자기 속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돼 우리 아기 할 수 있으면 친구 데려가서 한번 둘이 엄마랑 너랑 그 미움으로 싸우는 걸 촬영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봐봐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둘이 똑같아서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돼 빠져나와서 근데 그 당시 싸울 때는 내가 그 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게 텔레비전에 볼 때 보면 왜 엄마랑 아기랑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부부싸움하는 걸 촬영해서 나중에 이렇게 대담자하고 치유자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때 자기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오 내가 저랬군요 어머 나 저런 줄 몰랐어 이미 자기 스스로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원하기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엄마랑 싸우면서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아기지 엄마랑 자 어디 갔어? 그런 엄마가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싸우면 사과도 하기 싫어 너도 지금 엄마 미워하지 엄마가 너 미워하듯이 사과할까 하다가도 어차피 사과나 사랑을 주며 고마하기보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다 하지 엄마도 미안해 많이 속상하지 라는 마음은 조금도 내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하면 소름이 돋아요 믿기지 않아서 야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소름이 돋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미움도 있지만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는 인정해줘야 되잖아 근데 너는 지금 미움만 인정한지 사랑은 인정 안 하잖아 너도 그렇잖아 엄마 미워하지만 사랑도 하잖아 왜 미움만 인정하고 사랑을 인정 안 해 믿기지 않아서 그런데 마음이 창조한 거라고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아파야 한다고 굳이 태어난 걸까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음향으로 놀려고 태어났다는데 음향이 이렇게 극과 극인 게 진정한 놀이인가요 분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믿겨요 아무 사랑도 못 믿겠어 저를 도와주세요 해라니 아무도 못 믿는다며 너 해라 엄마도 못 믿고 있잖아 어떻게 나를 안 믿는 아기를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어 지원하기 아가 엄마 못 믿겠다며 아무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도와줘 내가 무슨 말 해도 너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 도움받기 싫어 그냥 미움 쓰고 싶어 온 세상에 왜 태어났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어? 아가 엄마가 날 왜 놔줬어 이렇게 응? 해라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은 아기는 해라 엄마를 믿어야 도움받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 아기를 도울 수가 없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랑을 줘도 안 믿을 거 아니야 우리 아기 해라 엄마 못 믿겠으면 오지 말고 해라 엄마가 이게 콩이 팥이라고 해도 믿을 각오를 하면 그때 와 알았지 우리 아기?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믿으면 해피 아기입니다 애정교피비심에서 남자에게 수치당해도 좋다고 만나는 심각한 애고입니다 남자에게 수치당해도 좋다고 전 남친에게 버림받음을 인정 못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버림받은 걸 인정했으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시 수치당한 애도 좋아 이러고 또 만나는 게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아기는 버림받은 나 수치당한 나를 인정은 안 해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두려움을 안 보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거야 괴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열등을 치유해 주셔서 불쌍한 저에게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아가 그리고 막개명이 꼭 와라 꼭 와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버림받은 너 한 번 봐야 돼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림받은 자기를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괴롭게 사는 거야 고집을 부리면서 사니까 계속 버림받은 아픈 나랑 싸우면서 살잖아 그걸 인정하고 일단락 짓고 살아야 편안한데 그렇지? 근데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라고 고집 부리면서 싸우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거기서 싸우면서 살고 인생의 짐만 자꾸 지는 거야 고집 부리면서 버림받은 너를 지고 사는 거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기 인정 안 하는 거? 여기 지고 사는 거야 지고 살고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 또 지고 버림받을 때마다 그 짐을 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살아 근데 버림받은 걸 인정하면 짐을 내려 버림받은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괴로울 텐데 우리 애기 힘들 때 꼭 알아 자 한번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짐으로 어깨에 얹히고 사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내가 당신께 버림받은 나를 맡길 수 있도록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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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아기는요 영체패치를 신장에 3장, 3장씩 한쪽에 이렇게 붙이고 앞에 골반에 한 장씩 붙이고 붙여야 돼요. 그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우 많이 듣고 자 우리 해피아기한테 영체패치 2장 보내줍니다. 장호경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둘째 매형이 어제 내추럴러스 쓰러지셔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살기 떴구나. 그 집안에 장씨 집안에 살기 떴어.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황망이 그지없습니다. 부디 고인이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혜라님의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살기가 떴는데 그 살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가 이렇게 떴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참아. 그 두려움을 참아. 참고 막 그걸 그 마음을 무시해. 이걸 살기라고 해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살기야.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니까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지. 사고가 나.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게 벌써 두려움을 딱 들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터지게 하는 거야. 그 살기로. 그게 가해자 마음이거든.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아휴 딱하지. 떴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호경왕이도 한동안 조심하세요. 두려움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매형이 죽었다는 건 그 집안 전체에 살기가 뜬 거니까 자꾸 두려움으로 들어가야지.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면 계속 사고가 나는 걸 의미하니까 호경왕이 두려움으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시고 아 내일 오죠. 저랑 들어갑시다. 그대의 성 수치를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 자 영체여 이야기의 매형을 편히 쉬게 하소서 평생을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다간 이야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편히 쉬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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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호 호 그렇죠. 호 호 호 호 호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임을 날마다 영채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 사랑 나의 공주님 엄마 항상 존경하고 살아납니다 수요일 무사히 뵐 수 있도록 호흡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뵈요 수요일 날 제가 부산하고 창원지역 같이 거기가 북영지부죠 부산 경남 북영지부에서 거기로 휴가 가요 그때 아기들 볼 텐데 호합니다 영채여 무사히 북영지부 아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소하고 재미있게 사랑 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딸랑구 아기입니다 엄마 옛날부터 오른쪽 복숭아뼈 쪽이 많이 접질려서 이제 만성염증이 생겼는데 요즘 들어 더 욱싱거리고 부어있어요 호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거기 복숭아뼈 쪽에 자꾸 겹질리는 분들은 누구냐면 수치예요 성수치 그 수치에너지가 거기서 배출이 잘 안되는 거야 우리 딸랑구 아기한테도 영채 패치 두 장 보내드립니다 거기 복숭아뼈 쪽에 영채 패치를 다다다 붙이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고 자 복숭아뼈 딱 잡으세요 딱 잡으세요 발로 자 호 들어갑니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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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심장혈에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애고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거기에 나가서 고여 있는 거야 그게 못 나가서 거기를 갖다가 부황이 이렇게 침을 좀 막거나 하면 좋을 거예요 그 영체 패치도 묻히고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헤라 엄마 요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죄사함 영상 보는데 분리시키려고 집착하는 것 같아 아파요 집착이 아니란다 아가야 봐야지 어떡할게요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애기 그러니까 죄사함 영상만 보고 그냥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야기도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도 지금 성살기거든요 성살기가 뭐냐면 자기 성을 이성한테 집착하는 즉 여자한테 집착하는 남자인 자기를 살기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 수치지 그걸 수치 주고 집착하는 그 아기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보지 못하는 성관념이에요 성살기 예고야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자기 성 보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 여자한테 집착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보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자기 남자를 무서워하는 거야 왜? 자기 남자가 너무 집착하니까 거의 여자를 목줄로 이렇게 돌돌 메고 딱 붙들고서 나만 봐 꼼짝하지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개살기로 그래서 네 여자친구가 누구니? 콩콩이지? 콩콩이가 어때? 그 엄마 아빠가 콩콩이로 그렇게 목을 틀어지고서 꼼짝하지 마 너는 우리 거야 이렇게 집착하잖아 똑같은 거야 콩콩이 속에도 그게 있어 너한테 그렇게 집착하잖아 콩콩이는 그 집착하는 여자 너는 집착하는 남자 걔한테 쓰지?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왜? 집착이 그냥 집착이 아니야 죽여서라도 가질 거야 내 거야 이런 집착이거든 그래서 네 그 남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너의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은 네 집착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려면 성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춘깨명으로 와서 불리하면 제일 좋단다 춘깨명이 오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자기 성을 보여줘 앞에 딱 쓰면 그 사람의 여성 남성을 제 눈으로 딱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라의 마음속에서 봤지? 상신아가 개떨떼 떨잖아 그냥 엄마가 섹시한 눈으로 봤는데 애기 쓰고 막 이러면 또 자기도 막 이랬다가 내가 섹시한 여자 쫙 하면 헤에에 이러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빠지고 나니까 자기 남성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그 마음이 빠지고 나니까 상신아가 눈이 샥 변하잖아 섹시한 남자가 다 샥 추잖아 성을 인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지와 아가도 눈이 어때? 이만해서 이러고 있어 아니면 개살기거나 그게 성을 보는 두려움과 분노 집착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춘깨명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도 풀게 하고 두려움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을 딱 인정해서 성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야 그래야 재미있고 신나고 집착도 안 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기가 지금 그 집착을 너무 두려워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춘깨명으로 오거나 그게 안 되면 제가 브이로그를 하나 찍었어요 얼마 전에 효정마스터랑 찍은 거 여러분 봤지? 거기서는 조금 덜 나왔어 우리 효정아기 그냥 지배자 피지배자로 그치? 근데 진짜 성에 대해서 딱 건드리는 브이로그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현지 마스터아기랑 올렸는데 현지 마스터아기는 아예 그 자체가 돼버리거나 그 간극이 다른 마스터아기들보다 훨씬 성을 잘 써요 섹시하게 대신에 간극이 적기 때문에 아주 섹시 그냥 그 성의 집착 자체가 돼버려 그 아기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올려주고 그걸 분리시키는 브이로그야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해라 엄마의 눈에서 성에너지가 다르게 나가요 근데 현지 아기를 보면 제일 세게 나가 그 아기가 아주 세니까 성 집착에 그래서 거기서 브이로그에서 나오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그러면 무서울 거야 지호아가의 냉정과 열정 사이 아가야 해라 엄마 눈을 봐 그때 개 떨리듯 떨릴 거야 그게 네 성을 보는 두려움이야 그리고 거기서 막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출 때 살기야 거기서 같이 너도 막 쳐 죽여버린다고 네 성을 네 남성을 죽여버린다고 막 쳐 그래서 분노 살기를 빼고 또 두려움 느끼고 이러면서 그 성에너지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시간 될 때 중계병이 이번에 5월에도 있지만 6월에 있죠 6월에 6월에 있지 중계병이 그치? 그런가? 봐봐요 6월에 있을 거야 중계병 근데 그게 마감이 됐을 거예요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아마 7월 말 8월 초에 하나 더 6월 10일부터 13일 6월 10일부터 13일 있고 7월 말에서 8월에 있는데 그때 6월에 못 오른 아기들은 7월 달에 올라간 거 신청을 해서 그때 꼭 와서 성에너지 분리가 되면 자신감이 솟아요 어제도 해줬거든? 건너고 나가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ROS 세션 후반부에는 그때는 이제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어 사실 아쉬운 거는 그게 시간이 20분 정도죠 제 힐링 세션이나 마음 세션 사랑 세션 충계명도 근데 충계명이 좋은 건 여러 사람이 다 그 분리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같이 도니까 이제 그게 좋은 거고 이제 ROS 세션을 하면 2차 세션인데 제가 생후에너지 분리를 요즘 시키거든요 충분히 분리시키지 이게 살기도 빼게 하고 한 2시간 하니까 막 빼게 하고 막 두려움도 집어쳐놨다가 살기도 갔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분리를 하니까 우리 냉정과 열정 사기 아기는 충계명에 오거나 아니면 ROS 아니 저 ROS가 아니다 힐링 세션을 한번 시청해서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랑 같이 그걸 한번 분리합시다 그러면 충계명 한번 오고 힐링 세션 한번 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우리 애기 양윤정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축구하는 제 동생 준범이가 보름 동안 대회를 가서 합숙하는데 축구 잘하고 경기 잘 뛸 수 있게 호우 부탁드려요 그리고 해라 엄마 응원도 듣고 싶어요 우리 준범이 축구 잘해서 합숙하는 동안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 내기 바란다 우리 애기 좋은 득점 많이 많이 내서 인정받길 바란다 우리 애기 사랑이 호화입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당신의 보호하래 잘 축구 잘하고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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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식이 막입니다 해라 엄마 이번 달에 알바 계약이 끝나요 일하고 남는 돈도 없고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려워요 한국 대학 입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또 하다 그만두면 어쩌지 두려움이 올라와요 영채님 도와주세요 저도 열정으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가 그 두려움을 영채님 그 두려움을 영채님께 맡기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 그리고 한국 대학 입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대학 가려고 하지마 그 대학 가서 거기서 나와서 뭘 할지 니가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면 가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니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는 게 좋아 니가 하고 싶은 일 무슨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니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실질적으로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더 유용해 그냥 대학은 가야 돼 하고 갈 거면 그런데 대학 가서 니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어느 대학 가서 뭘 하고 싶다 거기를 가대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건 하지 말아라 아가야 알겠니 자 다음 아기는 어디 갔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정신 차려 수민 아기 정신 차려 끝났어 다 쏘라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사진이 실물보다 별로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거울 보면 예전보다 마음에 드는데 사진은 여전히 별로라 잘 안 찍게 돼요 어떤 마음 때문에 비대칭 얼굴인 걸까요 늘 감사합니다 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실물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 왜 사진이 이렇게 못 나와 이랬거든 근데 요새는 사진이 나 내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사진은 정확하게 봐 그 실물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관념으로 보죠 그쵸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봐 헤라엄마를 조금 더 호감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잘 보고 조금 더 헤라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있게 보고 뭐 이래 그치 관념으로 봐요 근데 사진은 있는 그대로 선입견이 없어 그대로 찍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닦일수록 사진에 잘 나와요 마음이 많이 닦일수록 그래서 우리 다 쏘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청산되잖아 그러면 사진 빨리 잘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청산을 자기 애고를 많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수의 락입니다 헤라님 사주를 봤는데 공부하는 스님 사주래요 고독한 어쩐지 20대 이후로 친구들을 멀리하고 연애도 쉽고 직업상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40대를 맞이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요 아직도 결혼 생각도 없고 장례를 대비해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 인생 공부는 끝이 없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이유가 있는 건가 난 이렇게 태어난 건가 태어난 사주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건가 여수의 락이야 그렇게 생각이 많은 그 아기를 생각을 멈춰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 아기 멈춰 그리고 그냥 마음 공부를 해 공부하는 스님 사주래잖아 그냥 마음만 봐 마음만 지금 이렇게 계속 머리 굴리면서 뭘 어떻게 네가 하겠다고 다 내려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등이가 하는 짓이야 지금 여수의 락이 열등이 떴어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 못 줘 아니 다 잘 살고 싶어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가르치고 줄세하고 행복하게 아니 다 그게 소망이야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사는데 정작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내 뜻대로 아무도 못 살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제발 머리 굴리지 말고 내려놔 내 마음만 보고 영채님께 맡기고 마음을 보고 마음 공부하세요 맡기고 살아야 돼 영채님께 맡기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꾸 자꾸 맡기는 삶을 살고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 40대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열등이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열등이를 인정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내가 뭐 하겠다고 집착하고 머리를 떼글떼글 굴리는 열등이 아픔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 주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이거 듣고 내려놓기 바랍니다 영채님께 그리고 랜선 마음쇼 해엄마 그거 보면서 사랑받고 영채님 사랑받아야 돼 지금 완전 열등이 떴네 김수지 아기입니다 해엄마 저희 엄마가 며칠 전부터 눈두덩이가 간지럽고 붙는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빨갛게 딩딩 붙고 머리도 아파서 일찍 퇴근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안 가고 가게 옆 소아과에서 약 타드셔서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돼요 어떤 마음에 이렇게 아프신 건가요 도와주세요 자기 여자를 수치 주는 아픈 마음 성수치 자기 여자를 죽이고 싶어 수치스러워서 엄마가 근데 그 엄마의 모습이 바로 수치 모습이지 엄마랑 둘이 어디 저 고고장애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확 하면서 막 죽이고 싶은 살기를 발산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제가 젊었을 때 나이트에 잘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트클럽에 가는 날에 열받은 뭔가 열받았어 그래서 그냥 진짜 남자 선배들이 막 무시했거든 여자 후배들 막 무시하면서 막 이럴 때 막 열받고 막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열받으면 야 나이트 가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때는 나이트를 밤샘 나이트를 했어 요새도 그러나 지금은 하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는 그게 제가 청주 살았는데 청주 아가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새벽에서 나이트에 밤새고 나오면 새벽 5시에 포장마차가 줄 서 있어 거기 도로에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어묵 우덩 먹고 택시도 이미 줄 서 있어 그래서 택시 타고 와 거기가 무섭질 않아 왜 새벽에 여러분 3시부터 5시 이럴 때 무서워야 되잖아 안 무서워 왜 너무 많아 많은 아기들이 이미 나이트에서 다 밤새고 나와서 거기서 거하게 술 한 잔 또 걸치고 또 2차로 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 아기들이 쎄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 그래서 밤새워서 춤을 추면 체력이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 9시만 입장에서 들어가요 그거 날 밤새고 새벽 5시에 나오면 그리고서 이제 또 술 먹고 어묵 먹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근데 그때 보면 그 체력이 내 체력이 왜 그렇게 강했지 몸은 살기지 정말 이런 내 현실을 죽여버리고 싶고 나를 죽이고 그냥 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산이 또 필요해 어떨 때는 지금 그거야 엄마가 너무 자꾸 살아서 우라증이 열렸어 우라증이 그래서 그 우라증을 좀 풀었으면 좋겠네 엄마랑 그냥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고 아니면 엄마를 저기를 보내면 좋아 에어로빅? 그 뭐죠? 아줌마들 하는 거 뭐죠? 아줌마들 머리 이렇게 띠 두르고 소리 지르면서 과격한 춤추는 거 에어로빅 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줌바 댄스 이런 거 그런데 보내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게 해 엄마 화병이요 그 화병이 눈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우리 애기도 화병이 있어 우리 애기도 같이 다녀 엄마랑 알겠지? 심포리아기 해로 엄마 혹시 키스 나이트예요? 청주에 유명했던 나이트예요? 키스는 아닌 것 같고 펠리스인가? 나이트 이름이 펠리스 나이트 같기도 하고 무슨 무슨 궁전 뭐 이런 이름이 그래 청주에 유명한 나이트 있었는데 청주 아가들이 얼마나 드셨냐면 청주의 나이트도 그게 성이 안쳐서 대전으로 원정을 가는 거야 그러면 대전의 나이트는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총알 택시라는 게 있었어 우리 때 왜 총알 택시인 줄 알아? 총알 택시 달려 그 아기가 시속 거의 200km로 밟아 그러면 대전까지 30분이면 도착해 20분이라 1시간인데 1시간 10분 20분 총알 택시를 때려 타 5명이 그러면 그걸 얼마씩 내냐? 몇천 원씩 안 내도 돼 그걸 하고서 맞아 아라비안 나이트 아가 응 그거 있었어 그거 그래 그거 있었어 그건 있었어 그리고 뭐 펠리스 막 이런 근데 대전에 원정 가서 총알 택시에서 내려서 대전에도 가 그러면 막 거기 기도 아저씨들 있잖아요 머리 깎고 막 쫙 줄 서서 인사해 아 그럼 그때는 막 객기가 있잖아 대학 다닐 때는 돈을 그렇게 못 썼는데 이제 약사 생활하면 돈 벌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들이 막 돈 막 그때는 만 원씩만 줘도 막 90도 인사했거든요 막 쫙 주고 웨이터 딱 오면 막 만 원씩 주고 그럼 막 맥주랑 막 시켜놓고서 거기서 밤새도록 먹은 다음에 다시 거기서 술 때려 먹고 시컨 춤추고 청주까지 총알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샤워한 다음에 바로 출근 야 그때 체력이 진짜 깜다니 그 살기 있잖아 그랬었어 근데 그때 보면 그리고도 아침에 다 나오면 다 생생해 너 괜찮니? 그러면 어 괜찮아 이러고 서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자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젊을 때 청주 유명했어요 나이트가 청주가 살기의 도시 교육의 도시가 아니라 개살기의 도시였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대신에 청주가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역동성이 있어요 밤샘 영업하는 데도 많고 거기는 서비스 정신도 끝내주고 거기 가면 몇 천 원 아니래도 밥 맛있게 먹거든 근데 이렇게 아주 살아있는 거 살기로 사니까 사람들이 막 쌩쌩하고 상냥하고 근데 화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막 나이트클럽 사장 막 스무 군데 카레 찔러 죽고 맨날 뉴스에 나온 데가 청주였잖아 대박이에요 거기 막 살기가 세니까 승질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청주 살 때는 은행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다리잖아 그러면 한 10분 기다려 그럼 벌써 한 남자가 일어나 여기 지점장 나와 하면서 막 승질이 정말 그래서 거기는 밥도 교대로 먹고 서비스 정신이 되게 발달했어요 근데 이미 충남쯤으로 넘어오니까 30분 기다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 보고 느리다고 누가 그래요 아버지 돌글러 가요? 아이고 총알 택시가 생기게 청주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엄청 빨라요 그냥 쉭 이렇게 저도 저도 청주 사람인데 충북 사람인데 괴산에서 나서 거의 자란 걸 청주에서 살았거든 근데 그 병원 약국에서 근무할 때 거기 간호사들이 그랬어요 이학사님 왔다 가면 바람소리가 한 번 들리면 왔다 갑니다 쉭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적이 거의 없었어 아우 아주 그때는 살기로 살았으니까 유민주 아기 저희 할머니 70이 넘어서도 구두 신고 춤추러 다니셨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야 70 넘어서도 아이고 잘 살았네 우리 아기 죽을 때 후회 없었어 진정한 파티거리어예요 그렇지 할머니라고 맨날 집에서 아이고 잘 삼겨 그렇게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멋진 인생이에요 자 지오 에스 아기 엄마 다음 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돈 못 돌려준다고 집주인이 배째라로 나와요 뺏길까 두려운 거지 마음 패배자 마음이 엄청 올라와요 너무 무섭고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워주세요 엄마 감사하고 늘 사랑해요 자 나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인정하고 영체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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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 스티커를 하나 보내줍니다 영체 스티커를 집안에 다 붙이세요 그리고 호를 틀어놓으세요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알겠지 우리 애기? 영체로 싸줬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전윤선 아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인과 사별하고 두 딸이 저 세상으로 가는 고통을 겪은 아버지께 영체님의 위로와 축박을 부탁드려요 영체요 이야기의 아버지를 편의식에 하소서 아픔과 두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편의식에 하소서 정서형 아기입니다 혜라님 성열등의 애고에 대한 동영성을 보고 난 후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행동 선택들이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험이 했다는 걸 너무 아파요 엄마 영체님 사랑만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도 사랑만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를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받는 거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도 춘깨병에 와서 한번 성에너지 인정해야 돼요 그 성애고를 집착으로 뺏으려는 애고예요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에너지로 살면 그게 사랑받는 거야 성에너지로 살잖아 여러분 그게 사랑받는 기분 들어요 왜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박상신학이나 거기 춤춘하기들 얘기 들어봐요 나중에 성에너지가 휴식 돌면서 막 해놈마라 춤출 때 황홀했다고 하잖아 다들 황홀했다고 그게 사랑받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고 애고들한테 사랑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에너지로 살면 아무도 나 사랑 안 해줘도 너무 사랑받는 느낌 들어 황홀해 자신감으로 살죠 그 성에너지 인정하는 게 자기 성을 수치주우는 마음 자기 성을 두렵다고 버리는 마음 그걸 다 보고 자기의 여성 남성을 인정해서 그 성에너지로 살면 그게 사랑받는 거야 황홀해요 미치도록 황홀해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 춤께명 가서 한번 하고 제가 현지아가랑 올린 동영상 보면 현지아가의 눈과 제 눈을 보면 현지아가 얼마나 황홀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도미니카 악입니다 헤라님 저 꿈의 몸 부탁드려요 꿈에서 베컴이랑 뜨거운 밤을 보내고 오호 좋았어 여자 성 여성이 떴네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다음날 영채마을 식구들이랑 놀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다 민영공주가 먼저 가야 한 다음에 돌아서는데 남은 도반들이 아쉬워하자 가다 돌아서서 상체를 반쯤 적어서 상의 목둘레 쪽으로 속옷에 꽉 찬 속자를 보여주고 룰루라 떠나는데 겁나 섹시하고 당당해 갔어요 그런 민영공주 보면 저까지 기분 좋았어요 민영공주 허락받으면 하고 가려요 오케이 우리 아기 성에너지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점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니카 악이도 다음에 춤께명에 꼭 올 거예요 한 번만 오면 우리 아기는 바로 인정이 될 거야 그 분출하는 성에너지 한 번 인정하면 열정이 정말 여기서부터 푹 솟으면서 인정이 될 겁니다 정미 박아기 이번 막 개명 때 혜라니까 춤도 추고 저의 여자를 허용받을 수 어? 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마스터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빨리 춤추러 가고 싶어요 그냥 우리 애기 춤께명에서 보자 자 오늘 숨이 나기가 뭐가 떴어요 지금 자꾸 나를 못 잃게 해요 이걸 김은경 악입니다 혜라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온라인 수업을 하는 청소년 딸들은 하루 안 끼 먹고 제가 퇴근하면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요 그게 보기 싫은데 제가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어떤 마음? 여자를 수치 주는 마음 여자를 수치 주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마음 아기들이 행복한 대로 좀 내비둬요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 배달음이 아이고 듣기만 해도 편안하네 배달음식 하루 한 끼 먹고 핸드폰 보고 누워서 설거지 싸놓고 좀 엄마가 그럴 때 행복하게 내비두고 우리 딸들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 우리 딸들은 하루 편하게 하는데 엄마는 아주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줘봐 그럼 아기들이 좀 도와주지 보기 싫은 건 뭐냐면 편안하게 있는 딸들이 보기 싫은 거야 고생해야 돼 여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고생하라고 막 수치 주고 학대하고 산 은경아기 그 마음이 딸들을 보면서 자기를 투사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퍼질러 있는 거 보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자가 그렇게 하면 미움받아 수치당해 하면서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애고가 미움 쓰고 있어 괜찮아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 여자가 저렇게 편하게 살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심하게 학대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집착하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여자 자기 여자 학대한 가해자 마음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공지입니까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네요 손순선 아기와 이연정 아기 외 13분이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해라 마음쇼 발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매 공지예요 5월 18일 날 화요일 밤 9시에 경매합니다 자 이때 뺏고 뺏기는 애고의 수치와 그걸 보는 두려움이 청산 안 된 아기들은 와서 그 뺏고 뺏긴 애고도 청산하고 해라 엄마랑 같이 놀면서 분리도 하고 경매 물품 갖고 싶은 영체 도는 물품도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언제나 인기 아이템인 잠옷 그리고 인형 합니다 그리고 해라 엄마 방에 해라 엄마랑 오래 같이 살았던 아이들로 준비했는데 이야기들이 다 뛰어갔어 내 방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뛰어가고 새로 교체해놨어 어느 날 왔더니 이제 혜진아가가 제 방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대요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영체 도는 오라가 있는 사진이 많이 나왔어 오라가 막 도니까 거울도 오라 돈다고 뛰어가더니 벽시계도 오라 돈다고 뛰어가고 화장하는 거울도 오라가 돈다고 뛰어가고 오래된 수건도 뛰어가고 그러면서 그 오라 돈은 그 사진도 아마 이번에 경매에 내놓을 거예요 거기 핸드폰 사진에 보면 오라가 돌아요 그 오라를 무지갯빛으로 돈 오라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해라 엄마 방 벽시계랑 겨울이랑 화장거울 수건 숙박권은 야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숙박권은? 이거 어떻게 된 거? 숙박권은 야경에서 할 텐데 왜 일반 경매에 올라갔지? 근데 다음부터 야경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의논해 봅니다 사업장 방문 이벤트권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 휴가를 이제 앞으로 한 이틀 쓸 거예요 하루도 안 쉬니까 이제 안 돼서 그래서 가급장 사업장이나 집이 있는 쪽으로 휴가를 가는 거로 가서 이렇게 거기 이제 한 한두 시간 봐주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혼자 가볍게 오는 쪽으로 그래서 사업장 방문 원한다고 해서 한번 이번에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어고 좋아하면 다음에 또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영체 담긴 사진 액자 영체 담긴 사진이 제 방에 찍었는데 거기 영체가 도는 그 사진 찍힌 그거를 골또 경매 물품으로 그리고 5월 10일 날 휴가를 가죠 그 부경으로 부경지부 휴가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수요일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니까 그때는 해라 엄마 뭐 호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 아기들이 놀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아기들이 놀고 싶어 신나게 노는 라방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 무슨 주제로 얘기하게 될까는 그때 가보면 우리 아기들이 원하는 거로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이번에 우리 보라마기랑 트로트 부르는 거 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별거 있어 노는 게 그렇죠 또는 저번에 이름 풀이 해줬더니 또 미친듯이 좋아했잖아 이름 풀이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과 좀 놀아보면 되니까 신나게 자유롭게 노는 라방에 또 많이 참가해 주시고 자 다음 아기예요 현정아기네 조연정아기 해라 엄마의 저현정이에요 요 며칠 명치랑 육아 꽉 막힌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렵고 숨쉬기도 좀 답답해요 무슨 마음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니 여자를 수치주는 마음이잖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니 여자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집착하는 그 여자를 막 수치주고 있잖아 수치주고 그 여자가 또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니 여자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니 여자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답답한 데다 다 영체 페이지를 붙여 위장, 명치 위장 그리고 신장, 장 이렇게 붙인 다음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호를 들어 알겠지? 민주학입니다 헤라 엄마가 듀엣을 승낙해 주셔서 뭘 부를까 고민도 해보고 노래 녹음도 해보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별로고 이 정도로 무슨 노래를 한다고 아가 너는 엄청 잘 부르는데 헤라 엄마가 잘 못 부르잖아 그래도 괜찮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아가 우리 둘이 사랑하면서 부르는 게 중요하지 괜찮아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야 민법에 있냐 뭐 형법이냐 노래 아주 잘하는 사람만 듀엣할 수 있다고 너랑 나랑 듀엣하면 천상이야 뭐냐 괜찮아 열등감이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버리고 다른 데로 눈 돌리면서 회피하게 돼요 열등감을 인정하면 돼 그 열등감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지 일단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영천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열등한 너 열등한 너 노래 못해서 열등한 너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꾸 버리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느끼면서 그 열등감 느낀다 알았지? 읽기도 전에 넌 지워버렸니 아가 아 이 아가가 이상한데 이거 수민아가 이거 잘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꿈에서 열등한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네가 안 보니까 네 열등이를 노래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구둣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해요 엄마 엄마랑 듀엣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다음에 오렴 꼭 듀엣을 한번 하자 그리고선 엄마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자 윤성아 아가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2주 전에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동생이 슈퍼시에서 올려줬어요 헤라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편안하게 시험을 잘 마친 것 같아요 아가처럼 모든 것을 영채님께 맡기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해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떤 결과도 영채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사랑을 보내준 동생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두려움과 수치가 아닌 사랑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헤라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베를린 나갑니다 헤라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 마음을 보기로 한 이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 괴로움 수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일까요? 그렇지 네 수치를 보는 게 쉬워?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네 수치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로 두려움 수치 인정 안 하고 특히 요즘 성수치 열등감이 올라와서 괴로워요 여혜라님 영채여 저를 보살펴주세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두려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네 성수치와 열등감을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 인정 안 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하면 그다음에 수치심과 열등감은 인정이 되는 거지 김 뜻돌아갑니다 혜라님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이 오늘 미끄러졌어요 집 주인이 손톱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해서 계약을 취소시켰어요 저의 뺏기기 싫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꿈에서는 자꾸 사람을 죽이고요 아직도 제 마음을 수치 주고 뺏는 저를 도와주세요 아가 네가 꼭 계약하고 싶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너 죽어도 안 뺏기려고 손해 안 보니까 주인이 그럼 나도 싫어하고 딱 한 거 아니야 뺏고 싶은 네 마음을 두려워서 안 봐 뺏고 싶은 네 마음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네가 뺏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뺏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려면 그 뺏고 있는 너를 너라고 인정하면 그 집 주인이 너야 그 집 주인이 너라고 집 주인이 뺏었다고 느끼지 그 네 뺏는 애고를 보여준 거야 그럼 그게 너라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나 너무 두렵잖아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안 하잖아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 아가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계속 들어 그리고 너는 여기 영체패치를 3장씩 붙여 양쪽 신장에 알았어? 우리 아기? 넌 한동안 뺏겨야 청산이 돼 뺏겨야 오지게 두려움으로 들어가 절대 두려움 안 들어가려고 너 안 뺏기잖아 너 안 뺏기려고 하잖아 계속 뺏기는 상황 올 거야 더 뺏길 거야 뺏겨줘 그래서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 지금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이 안 됐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그러지 이제 더 나쁜 조건 나올 거야 그때 빨리 계약 안 하면 더 나쁜 조건 나와 그렇게 돼 지금 본래가 치고 있으면 알아야지 이 녀석아 뺏겨 계속 뺏겨 그럼 두려움 저절로 들어가는데 절대로 안 뺏겼다고 하니까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상황이 알아듣나? 손에 안 벌려는 애를 버리고 손에 봐봐 두려움으로 절로 들어가 지금은 절대 안 들어가지 네가 안 뺏기고 뺏긴 애고로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야 뺏겨줘 그러면 막 뺏겼다고 막 두려움으로 엄청 들어갈 거야 처음엔 죽이고 싶게 미웠다가 두려움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계속 뺏기면 알아줘? 알았어? 두려움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뺏긴다 현실에서 밥도 네가 사고 친구 만나면 알았지? 무조건 뺏겨줘 그러다 보면 처음엔 죽이고 싶은 살기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갈 수 없어 죽어도 안 뺏기니까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잖아 이 녀석아 손소정 아기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려면 왜 태어났을까 몇 번 죽을 꼰미를 넘기며 힘들게 살며 살았는데 나의 관념을 닮은 이들도 아들도 정신력으로 버틴 다음에 눈이 뻗금하고 볼이 쑥 들어가 말라버린 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손녀들은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며느리 모두 아픈 아가들입니다 엄마의 사랑의 호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아가야 그 목숨 바쳐 자꾸 사랑하는 아기가 미움을 좀 인정해야 돼 내가 진짜 우리 손성호 저랑 아기한테 몇 번 얘기해 잘 들어라 아가들아 내가 미치겠다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가들 누구를 보면 손소정 아기 콩콩 아기 정지호 아기 미움을 절대 안 보는 아기들 제발 좀 미움을 인정해라 네가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다 상황이 지금 미움 상황이잖아 정신력으로 뭘 버텨 아가야 아우 정말 그 사랑 자 소정 아가야 너는 사랑도 하지만 엄마 아빠를 미워도 해 해라 엄마를 사랑하지만 또 미워도 해 그걸 인정해 제발 괜찮아 미움을 인정해도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야 미움받고 미워하는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은 나만 인정해 네가 그러니까 미운 상황이 계속 오지 왜 인정 못하느냐 두려워서 콩콩 아가도 마찬가지 지호 아가도 마찬가지요 다 너무 두려워 미움을 인정하려면 그 두려움으로 제발 좀 들어가 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우리 아가들 자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시고 영재 패치를 그냥 신장에다가 그냥 세 장씩 붙여 자 누구였더라 손소정 아기랑 콩콩 아기랑 배지원 아기랑 정지호 아기랑 이렇게인가 잘 들어 배지원 아기도야 진짜 미움을 좀 인정해봐 인정 안 하니까 밖에서 계속 보이잖아 우리 아기들 두려움으로 들어가 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으로 그리고 지금 이야기들은 성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인정해야 미움도 인정할 수 있어 미움을 보려고 하면 미움받은 자기랑 미워하는 자기랑 보려고 하면 두려움이 들어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근데 그거를 다 버렸어 자기 성수치 안 보여 아 미치겠네 엄마가 진짜 아파 죽었어 니네 때문에 어? 이렇게 강한 정신에 나이티에서 방을 세웠던 엄마가 체력이 막강한 엄마가 어? 니네들 그 아픔 그 미움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안 느끼는 그 아픔을 받으면 진짜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막강한데도 얼마나 그걸 안 받는지 우리 아기들 응? 제발 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좀 들어갈 거야 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려면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나가 내가 잘 들어 손소정하기 콩콩하기 배지원하기 또 누구요? 정지호하기 잘 들어? 과거에 수치스러운 나 엄청 수치스러운 나 있지 그 나가 나라고 인정이 되는지 느껴봐 안 되면 인정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나야 하고 인정하려고 하면 어때?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하나 빠졌네 뜻돌아기 어? 김뜨돌아기 너도 그 집주인이 너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어때? 너무 두려울 거야 인정하기 싫을 거야 거부감도 들고 그 두려움과 거부감 수치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들 그래서 먼저 그걸 충분히 느껴준 다음에 응 그 다음에 걔가 나라고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현실이 자꾸자꾸 반해 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아 이거를 세션을 통해서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누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걸 주제로 아 진짜 이거를 내가 브이로그를 찍은 것 같은데 연지 아가랑 그때 그 아가랑 하면서 이 아기들이 우리 아가들이 있잖아 쌀을 모아 이 아가들 내가 지금 얘기했지? 김뜨돌아가, 손수정아가 또 누구지? 배지원아가, 콩콩아가, 정지호아가는 저기를 모아 쌀을 모아서 저 7월 달이나 그 이후에라도 춘깨병이 한번 와요 성수치가 분리돼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들어가야 다른 마음이 인정이 돼 특히 미움이 아가들아 대부분 미움을 인정 못하는 아기들은 그 두려움, 미움을 보는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서 그렇거든 근데 미움을 보는 두려움이 바로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야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건 내 성, 여자 남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보는 그 수치를 인정을 해야 그때 그때 그 수치와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 성, 딱 이렇게 그때 그 이해라 마음쇼에서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올라오잖아 상대가 그게 버려지면 성에너지가 막 돌지 그럴 때 이제 미움도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알겠지 우리 애기들? 아우 아파 그냥 내가 딱해 죽겠어 우리 소정아기도 아우 저게 막 아우 진짜 엄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네 우리 애기들 저 지원 아가도 내가 저 아주 다 형편이 어려운 아가들이야 지금 보니까 아 콩콩하고 저 묶여있고 저 니네들 좀 미움을 인정해봐 우리 아가들 계속 미움 인정 안 하니까 현실이 다 밉잖아 아가들아 아휴 안 되겠다 엄마가 뭘 덜 본겨 아가들아 좀 기다려 엄마가 좀 미움 더 봐볼게 아휴 플레이가 안 되지 내가 좀 더 봐야 되겠어요 내가 좀 더 미움을 봐야 뭐 이 아가들이 더 분리가 되지 봤는데 그게 아우 그게 엄마가 좀 돌이 올릴 때까지 좀 기다려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랑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서 기다려라 영체 표치를 아주 그냥 심장하고 그냥 여기 심장에 붙이고 자 소울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이번 어버이날 친정에 갔는데 학원 강사로 일하는 삐쩍마른 남동생이 너무 안쓰럽고 40일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엄마 모시고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휴 그렇지 어떻게 40일 넘도록 엄마도 당뇨가 있고 허리도 굽고 이빨도 거의 빠져서 얼굴이 힘들어하는 남동생과 불쌍한 엄마에게 호해주세요 아가 우리 애기도 미움받고 미워하는 아픈 마음 미움을 인정을 해야 돼 현실이 미운 현실이고 두려운 현실이지 미움받은 우리 애기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아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을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미워하고 미움받는 나를 인정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미움의 현실에 갇혀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미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형... 형... 자 이제 아우 아우 뼈가 다 쑤시네 우리 애기들 미움이 아우 정말 딱하다 그러니까 하루 엄마도 이럴 때 열등이 아픔 올라와요 우리 애기들 막 하려고 하는데 애쓰고 있잖아 그치? 나는 나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면 아 이게 내가 도력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이때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고 이때 이제 그 저도 전투력이 올라와 개살기가 올라오면서 이 미움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올라와 어우 속이 타네 자 우리 저기 솔라야 저기 좀 줘봐 천연사이다를 이럴 때 마셔 내가 진짜 천연사이다를 아우 도와주고 싶은데 이 속이 타네 진짜 아 그거를 그걸로 한 방에 보면은 괜찮아질 거를 못 봐갖고 아우 우리 아가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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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주 아가 진짜 늘 창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그래 우리 아기들 창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브이로그를 해주는데도 어쩜 그게 잘 버리는지 미치겠다 아우 나 미치겠다 천연사이다로 속을 좀 뚫어야 되겠어 엄마 도력을 올려야 돼 아 그게 한 방에 분리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브이로그 많이 찍을 거거든요 우리 현지아가랑 또 해서 여러분 올리면 거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걸 자꾸 보면 들어갈 수 있게 돼 춤깨병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브이로그로 분리하고 헤라와 마음씨로 분리해서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만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웬만한 마음은 식거든 근데 아주 귀신같이 버려야 창의적으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그냥 샥샥샥 그냥 그냥 어떻게 하면 어? 비싸이로 막가? 비싸이로 막가라는 일본사람 있다잖아 비를 안 막고 비싸이로 이렇게 피해간다잖아 아우 진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그냥 피해서 샥샥샥 하는데 영체 뚫어빵 그러니까 엄마가 영체 뚫어빵을 좀 더 현지님 브이로그 이번에 올라오나요? 이번주에 올라올지 어떨지 모르겠어 언제 올라와? 오 여기 빨리 올라가네 자 그 현지아기 브이로그 뒤편에 현지아기 소감을 넣으라고 하세요 엄마랑 춤추면서 어땠는지 소감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딱 넣고 일본 좋아요 그리고 그 어제는 내가 황준아가랑 어디 갔냐면 저기 아울렛에 갔다 그 아가가 이번에 아스터 사랑 세션 때 그 춤개명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들도 춤춰달라고 해서 다 여자아가들은 드레스 입고 내가 그랬어 섹시하지 않은 여자아가랑은 춤을 안 춰준다 그랬더니 이 아가들이 지금 춤 못 출까봐 막 골라서 나 엄마 이거 섹시해요 이거 입어도 되겠어 검사 받고 남자아가들한테 검사 맞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막 반품한데 입어보고 너무 얌전해 그런 반품하고 섹시한 거 사고 남자아기들은 슈트빨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섹시하다 슈트 멋있게 입어라 안 쳐줘 그랬더니 황준아가가 옷 사달라고 자기 그거 산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골라줬어 그거 이제 브이로그 올라갈 거예요 그럼 헤라 엄마가 골라준 양복과 여러 개를 샀어 막 입고 거기서 고르면서 참 느꼈어요 참 옷이 사람을 옷도 마음이구나 와 황준아가 옷을 다르게 입으니까 또 옷이 그렇게 화려한 걸 입었는데도 소화를 잘 하대 이 아가가 또 그게 이제 개발을 자기 딴에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와이셔스도 요새는 남자아기들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그 덕에 또 남자 패션 한번 구경했잖아 가서 한번 보고 요새는 이제 우리 여자아가들도 막 그 그 막 이렇게 끈이 있는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이브닝 드레스 막 고르면서 그거 그거 촬영할 거예요 촬영하면 또 그것도 올릴 거야 여러분이 파격적인 마스터 아가들 옷 입은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엄마랑 춤추는 것도 멋있는 건 한번 올려보고 그때 막 살기를 싹 풀게 하고 드레스 입고 개살기 푸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할 수 없어 내 여자를 죽이고 싶고 남자를 죽이고 싶은 살기 있을 때는 성에너지 인정 안 되거든 그럼 그 수치 살기 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끌어내서 성에너지 돌게 하고 분리시키고 요거는 이제 가급적 해서 이제 올리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성에너지 분리하고 성에너지 쓰는 거 그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많이 해서 한 방에 분리될 수 있게 이제 엄마가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안 다쳤나? 그래서 다음번에 춤개명에도 우리 아기들 꼭 마지막 날 와인 파티 할 때도 드레스 입어야 되거든 그리고 엄마랑 춤출 때도 자기 순번 오면 딱 이렇게 드레스 코드 남자는 슈트 딱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멋지지 이왕 하는 거 역시 딱 차려서 그리고 나중에 저기 스튜디오 영체 스튜디오 완성되면 거기 레드카펫 진짜 깔을 거예요 그리고 막 불빛도 해서 어머 헐리우드 배우만 해? 아 인생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올해 연말에는 시상식 할 거야 진짜로 엄마 이렇게 저기 시상식 트로피도 주고 다 이런 상 많이 줄 거야 우리 마스터 아가들과 함께 우리 견성 회원 아가들 노력 뭐 여러 가지 공부 열심히 한 상 발전상 뭐 이런 게 해갖고 딱 다 이브닝 드레스랑 슈트 입고 이렇게 해갖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탁 탁텍 파티도 하고 어 그러면은 그게 사실 그런 마음도 한 번 느껴보고 싶지 않았어 영화 보면서 저 아기들이 저렇게 하는데 어 인생에 한 번 그런 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즐겨봐야지 그렇죠? 죽이고 싶은 살기도 막 풀었다가 막 그렇게 공주 왕자처럼 그런 옷도 입었다가 인생 한 번인데 어떤 마음도 다 써볼 수 있는 곳이 영체마을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영체마을에서는 온갖 특이한 각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음을 경매도 하잖아 여러분 경매를 뭐 그 유명한 경매가 어떤 경매지? 이름이 뭐더라? 소더비 경매만 뭐 경매요? 영체마을 경매도 경매지 더 신나? 소더비 경매는 뭐 몇 억입니다 땅땅 아유 그게 뭐여 다들 침묵하고 있고 아무 재미도 없잖아 영체마을 경매는 막 재밌잖아 아니 그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몇 억인데 다 몇 억입니다 아유 그거 참 재미없어 그렇잖아? 막 뺏고 뺏기는 거 써서 우 막 해줘야 지난번에 야한 경매 때 날렸잖아 우리 경환학이 그치? 창원에 가서 내가 거기 경환학이랑 상신학이랑 해정학이랑 필주학이랑 놀았거든 저녁 같이 먹고 가서 그 폴밭에 커피 마시고 이제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해정학이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하면 경환학이 그런데 아니 3500만원 빨이 벌써 떨어졌어 그러면 얘 꼼짝 못한데 해정학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인생의 소원을 이제 여자로 받을 사랑 다 받았다고 어찌되마 아 그렇게 재밌잖아요 남편도 한번 그런 거 언제 너 부인한테 딱 해주겠어 마음이지 뭐 사실 그치?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 다 해줄 거야 별도 따다 줄게 이런 거잖아 근데 경환학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물어봤대 해로엄마랑 숙박권을 진짜 원하는지를 아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싶었잖아 근데 해정학이가 원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자기가 아 내 5천만원까지 쏜다 딱 이러고 나갔는데 그때 야경 때 보니까 그 해정학이가 막 들어와서 한 2천원까지 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때 좀 진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이 여자가 원하는 걸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게 사실은 이런 거잖아 아니 무슨 숙박권 이거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겠어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막 썼다고 5천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다시 보이대 또 경환하기가 멋지더라고 그 그 어떤 마음도 그렇게 신나는 영천만원 신나지 야경도 하고 우리 뭐 여러가지 그쵸 뭐 별거 프로그램이 막 별별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 있잖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세상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뭐 돈이 없어서 못해 이분인들에서 내가 봤더니 뭐 10만원 미만짜리도 많더만 끼캐야 뭐 10만원 20만원 그거 한 번 사 있고 칵테일 공주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 한 번 못하고 뭐 돈 그렇게 모아서 뭐 할 건데 언제 죽을 줄 알아 어? 그렇게 아껴갖고 막 여덕 만들어서 자식 죽고 자기는 그냥 죽고 뭐 왜 사는데 우리가 그 마음 한 번 써보려고 그렇잖아 한 번 확 질러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한 번 응 해줘보고 그렇잖아요 여자가한테 그 한 백송이 장미 한 번 안겨보지 않은 남자는 그게 남자야? 어? 한 번 그런 남자 마음 남자한테 공주 취급 받고 한 번 그런 거 어 좀 받아보고 찢어진 드레스 입고 막 온갖 창녀처럼 섹시한 몸짓 하나 한 번 안 해본 여자가 여자야? 아이고 아이고 그건 여자 아니야 저는 사실은 이 공부하기 전에도 제 인생의 모토가 그거 있어요 다 해보자 저는 예전에 제가 사이판 놀러 갔었거든 신호 때인가 근데 부부동반으로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휴양지로 갔어요 아주 비싼 전세계 휴양지 있는데 파티 저녁마다 하는 파티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주황색에 이렇게 홀터넥 드레스 누가 그런 거 입을 그거에다가 티아라 티아라까지 쓰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서 칵테일 한잔 마시고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원주민이 질문을 했어 나랑 쫙 남자 신랑들이랑 막 갔는데 이 남자 아가들이 경호원인 줄 알은 거야 내 경호원 내가 이 티아라를 써서 공주인 줄 알고 그래서 모르는 거야 영어로 어느 나라 공주냐고 그래서 내가 공주라고 해달라고 막 그랬지 아니 근데 지금도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 행복했던 추억이지 그렇지 그런 인생의 순간이 그리고 사이판 그 바다에 나가서 석양이 막 지는데 미국의 그 가수가 컨트리송을 막 불러줬어 근데 저한테 꽃을 주면서 저를 위해 노래 불러준다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슨 칵테일 주고 이렇게 노래 눈빛을 보면서 노래를 근데 뭐 내가 자기 연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보지 외국 남자들이 더 바람도 있는가 봐 막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 되게 그래갖고 나도 황홀하니까 사람들을 다 보고 있지 나를 막 무슨 공주처럼 날 쳐다보면서 막 달링 하면서 노래를 막 해주는 거야 근데 그때 사실은 전 남편 첫 남편이랑 같이 여행 간 건데 내가 처녀로 보이잖아 한국 여자들은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서 처녀인 줄 알고 불러다 그렇게 한 거야 우리 남편은 저기서 막 굴그락굴그락 하고 나 결혼했거든요 하고 들어오기 기다렸는데 내가 절대로 안 그랬거든 물어봐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안 물어보는데 내가 뭐 뜬금없이 나 결혼했으면 그래? 너 봐라 이러고서 난 그냥 했지 그날 밤에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나보고 결혼했냐고 물었어 안 물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손끝 하나 됐어 내가 키스를 해서 뭐 했어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쳐다본 것밖에 없어 내가 이랬더니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막 양주를 막 따라서 마시고 잤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여자가 그런 그런 모든 그 마음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본 게 행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민주 아기 할머니 삐딱구도 신고 70에도 춤추러 가고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자기 마음 원하는 데 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 인정하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여러분은 아이고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할 수 있는 하는 거야 내 커피가 좋아? 그럼 나 300원 있으면 자판기 커피 먹고 어 아 돈 더 있어 한 5천 원 거 아 뭐 더 있어 한 5만 원 10만 원짜리도 마셔보고 할 수 있어 때 하는 거지 맨날 아끼고 막 궁상 떨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마음 공부하면 배폭 커줘 아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즐겨 그리고 고통도 즐기게 돼 나는 고통도 즐겨요 엄청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전에 제가 빚만 10억 있을 때 있었거든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을 막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소주를 그때 처음으로 마셔봤어 소주를 막 마시는데 행복하더라고 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 인생의 순간이 너무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거야 이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인생 사는 맛이 없겠지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술 먹고 막 다토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려고 보기도 하고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 거 아니에요 가슴빵을 쥐어뜨리면서 버림받아서 막 엉엉 울고 한번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차 끌고 막 야 이게 인생이야 그거를 그 아픔도 딱 이래야지 이게 멋진 인생이지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은 참 그걸 원하더라 아무 일도 없이 밥 먹고 뚱서 아무 일도 없이 그러다 죽어 그게 무슨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응? 네요 아니에요 나는 이 몸 마음 공부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가들이 아픔을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아가보다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막 별짓 다 해본 아가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 아가들 아픔 알아줄 때 야 니 살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만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그 아픔 때문에 성장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체마을에서는 세상에서 못해본 마음들을 다 느낄 수 있게 뼈 아픈 아픔도 여기 오면 엄청 느끼잖아 수치상한 아픔 어디 가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봐 여기 오니까 느끼지 막 공주된 느낌 요새는 황홀함도 느끼잖아 해라 엄마하고 춤 깨면 박상신 아기 있으면 빨리 대답해봐 우리 아기 저기 이해라 마음속에서 엄마랑 눈 보면서 춤 때 황홀했잖아 마지막에 이런 황홀감이 없어요 춤춰본 아기들 얘기해봐 뿅가지 뿅가 어떤 남자 여자한테도 못 받아본 그 막 그 황홀감도 느껴보고 엄청난 슬픔도 느끼고 어마어마한 공포도 느끼고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디 있나 영채마을에서 느끼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 그게 드라마틱한 인생이야 그걸 다 느끼고 살 때 삶에서도 용감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 똑같이 돈만 넣는 그 찌질하게 쓰는 거야 기마 있게 탁 쓰는 거랑 다른 거야 여러분 똑같이 몇 천몇억을 써도 그걸 덜덜 떨면서 야 아껴 써라 이렇게 통장 내놔서 자식 주는 거랑 아 내가 우리 부인 사랑해 확 쓰는 거랑 다른 게 인생은 그렇게 뭐 몇 번을 쓰겠어 인생 한 번인데 그거 한 번 쓰는 건데 그치 그렇게 해본 아기와 못 해본 아기는 죽을 때 달라 죽을 때 난 다 해봤어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할 때도 너무 신나는 게 죽을 만큼 아프고 도전정신 올라와 아기들 분리 안 되면 아이고 그래 헤롱마 더 그래 스승으로 더 열공해서 도전정신 올라와 영채님 사랑 더 뿜뿜뿜만 해서 내가 이 아기들을 분리시키래 이렇게 도전정신 올라와야지 그거 갖다가 아이 뭐 어떻게 하면 그거 그러면 인생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응 맞아요 엄청 왕호라고 두렵기도 했잖아 상실하게 빨리 올려봐 너 얘 안 들어왔나? 응? 저번주 월요일날 간증했대 넘넘 황홀했죠 황홀했대잖아 이렇게 황홀하고 두렵고 아프고 그게 인생이야 그게 깨어있는 인생이지 죽었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낼게 그래 그렇게 살아 좀비처럼 저 저기 가봐 만원 그른 아기들 그렇게 살고 싶어? 저 전철 타고 맨날 그 통장 보고 이거 아끼고 언제 죽일 줄 알고 참 아이고 참 응? 용감하고 마음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노가다를 해서도 사는 게 근데 마음이 죽을 지경이면 돈 암만 많고 그래도 자살하잖아 여러분 마음이 단대 응? 자 다 해보고 싶지 도전정신 이게 이게 마음 공부한 사람 마음 공부가 그거예요 마음 공부하면 할수록 열정이 속으로 도전정신이 오지 포기란 없어 아픔도 확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확 처박히면서 스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많아요 좀비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을 그렇게 멋지게 살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공주도 왕자도 왜 못해 그리고 우리 민주화 아가 나같이 열등을 아니 누가 열등을 누가 와서 너 그거밖에 노래 못하는데 왜 노래해 그러면 내 마음이야 이럴 줄 알아야 되지 벌써 쫄아갖고 이렇게 열등한 내가 아가 열등한 건 없어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노래 막 갈라지고 못해도 듣지마 그럼 너 듣지마 나는 동영상에 막 싫어요 누르는 아기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보지마 보지마 왜 보고 눈을 닫아버려 이러고 싶어 내 마음인데 뭘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내가 올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인생은 내 거예요 남이 뭐 인정한다고 여러분 영체마을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된다고 영체마을이 찌질한 줄 알아 영체마을이 최고여 내가 분명히 얘기해줄게 최고여 그런 자부심으로 하는 거야 왜 영체마을 가족들을 봐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쁘고 신나는 아기들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야 반짝반짝해질 거야 아직은 세상이 모르는데 이제 알게 될 거야 자기 못에 살아야지 자기 못에 누가 누가 인정을 해줄 때를 기다려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 온 세상이 인정해줘 근데 나는 재미없어 난 그런 삶 싫어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나 혼자 재밌으면 난 그게 좋아 그렇잖아 내 인생인데 뭘 남이 인정하는 거에 뭘 내가 왜 신경을 써 보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래 버려 내가 재밌는 거 사 우리 아기들이랑 내가 재밌게 살 거예요 영체마을 아기야 여러분도 그렇게 헤라엄마랑 재밌게 살아 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뭐 남들이 헤라엄마 인정 안 하고 나 인정하러 영체마을 인정 하지마 하지마 넌 그럼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하고 그냥 살자고요 왜 그걸 굳이 인정받으려고 그래 왜 그들의 인정에 따라 내가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 하는데 많이 됩니까 그게 재밌으면 되는 거지 성에너지 인정해봐 필요 없어 인정은 나 혼자 신나고 재밌는 거야 아니 나이트 가서 밤새도록 추구 남은 여러분 어른들은 너 지금 뭐하는 짓이 미쳤나 이러지마 얼마나 생기가 올라오는 줄 알아 어? 제가 젊었을 때 나이트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트 가서 춤추고 온 날은 그 다음 날 그 약 만들 때 조재빨이 다르라고 그래 이게 도레미파사라지도 살기로 이렇게 늘어진 나라 하기가 싫어 하기가 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있었어 3인방 우리 거기 아주 극성맞은 있었거든요 그 저기 병원 약국 다닐 때 그 약재과에 맨날 가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약사님도 오늘도 또 나이트가 그러면 가서 밤새도록 추구 가서 저기 사우나 가서 땀 빼고선 옷 갈아입고서 가운 입고 아무 짓도 안 한 척하고 와 내 얼굴이 눈이 반짝반짝한 날은 갔다 온 날이지 전날에 간호사에게 다 약사님 셋이 갔다 왔구나 이렇게 그럼 어제 대조까지 원정 갔다 이래요 대조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막 그때 쎈 언니가 있었거든 나보다 두 살 많은 언니인데 그 언니는 보통 쎈 언니가 아니야 막 정말 그 웨이터 불러갖고 팁 주면서 저 남자 좀 끌어오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그 언니는 나보다 더 심각했어 그래갖고 좀 무섭잖아요 남자 그런데 오는 남자아기들 우리도 갔다 간 주제에 그런데 오는 남자아기들은 혹시 또 여자 꼬시고 어떻게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을까 두려운데 이 언니는 넘어뜨리면 넘어지지 뭐 이런 포스야 그래서 딱 봐서 잘생긴 남자가들 있으면 팁을 줘 웨이터 학위한테 그러면서 저 남자들하고 내가 먼저 불렀다고 하지 말고 합석시키라고 네가 알아서 잘 합석시켜 그래서 자주 가는 나이트에는 잘생긴 남자가들 오면 있잖아 그 웨이터가 와서 알려줘 저쪽 방에 선생님 남자가 이따 그럼 이 언니가 그래 이러면서 진짜 아 그 센 언니 진짜 그런데 그 언니가 남자를 그렇게 잘 꼬셔요 그래갖고 지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주 아주 부자 남자한테 시집 잘 가서 코를 껴서 잘 살고 있어 제가 마음 공부하고 나서는 그 언니랑 연락이 끊기고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때 화끈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재미있었던 그거랑 제가 완전히 망해서 거지꼴로 동전 없어갖고 돌아다닐 때도 여러분 되게 기억나요 커피 자판기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커피 자판기 300원이야 근데 제 동전의 돈이 얼마 있었는지 알아 호주머니 250원 친구가 나오기로 했는데 거기까지 그 남산타운가 어디 5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판기 앞에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없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뒤에 있던 어떤 분이 나보고 동전 모자라냐고 묻는데 너무 수치가 올라왔어요 근데 간식 용기를 내서 100원만 주실래요 그래서 그 아가가 100원을 줬어 그래서 300원으로 그거를 뽑아 마시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이었다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이야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 그런데 내가 이 꼴이 되다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인간 된 거야 5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50원이 없어서 못 마실 뻔 했잖아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라는 거 100원을 나한테 공짜로 주더니 주다니 이런 감동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제 인생이 너무너무 굴곡이 심하고 좀 드라마틱해서 사실은 아파서 재미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이 많았거든 희한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런 일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인생이 근데 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워서 나이트도 안 갔고 너무 무서워서 남자한테 말도 안 걸었고 너무 무서워서 좋아한다고 프로포즈도 안 했고 너무 무서워서 왜 다 아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영채마을은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확 들어갈 때 그래 뭐 까짓 거 수치당하지 않으면 훅 들어가는 거야 아까 힐링 세션을 하는데 최점순 아가가 처음에는 개떨듯 떨더라고 수치당한 여자 보여주니까 근데 나중에 이러는 거야 에라이 그래 나 수치스러운 여자다 수치당해야 하니까 그냥 훅 들어가더라고 두려움으로 그냥 각오를 하는 거야 그럼 그냥 들어가고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용감하게 살고 용감하다는 건 뭐야 도전한다는 거야 도전이란 여러분 뭐 해발라의 산맥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예전까지는 막 참았어 이 사람이 고마운 데도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좋다는 얘기도 못하고 근데 화끈하게 어 나 너 마음에 들어 막 이렇게 대시도 했다가 연애도 해보고 막 실패해도 이런 게 다 도전 아니에요 하다못해 남한테 뭘 좀 달라고도 해봤다가 막 큰소리치고 좀 술 먹고 객기도 부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인생이 더 재밌어져 기회도 많아지고 그게 잘 사는 거지 돈이 많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생은 참 이상해 돈이 아주 아주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쓰고 아무 수치도 안 당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인생을 좋아해 죽을 때 반드시 우회한다 한 푼 죽을 때 반드시 우회한다 나는 탑에 갇혀서 뭐 궁전에 갇혀서 공주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인생 저도 싫어요 그럼 싫어 안 해보고 많이 해보고 여러 사람 인형과 만나서 정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감동도 받고 사랑도 엄청 주고 아픔도 엄청 겪으면서 같이 막 그렇게 살고 싶어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깨달았고 영채님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다 나도 관계 없어 우리 아기들 중에 뭐 단 한 명이 남아도 난 그렇게 살 거고 그 아기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아기와 그렇게 살 거고 나는 그게 제일 멋진 인생이야 후회가 없어 죽을 때 근데 늘 남의 눈치 보면서 남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행복했어 인정받을 때 엄청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아이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람도 못 받았을게요 계속 그렇게 애쓰니까 그런데다가 인정받았어도 그게 얼마나 더 종이돼서 애썼지 더 인정받으라고 더 애쓰고 그렇게 살다 끝났어 인생이 그렇지 그러니까 공주로 살았다 한여로도 살았다 엄마로도 살았다 창녀로도 살았다 그게 멋있는 인생인 거야 창녀로도 한 번 창녀는 뭐 어디 사창가 가서 몸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한 번 남자한테 싹 꼬셔보고 아 그게 멋있잖아 매력있잖아 맨날 정숙한 여자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렇지 한 번 찢어진 치마 입고 다리를 쭉 내밀어서 남자 홀리기도 해보고 정숙한 여자도 했다 해보는 거야 남자도 양아치도 한 번 했다가 젠틀맨도 했다 이게 재밌는 인생이지 맨날 맨날 똑같은 캐릭터로 살면 뭐 재밌어 그거를 영체마을이 다 만들어준다 이거요 한다 이거 영체 스튜디오 만들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개명도 그거잖아 옛날에 VIP 사랑 세션도 지금은 강도가 다르지 성에너지 인정하면 진짜 빵빵 써요 그러면서 막 충개명도 하면서 거기서 왕자 공주 막 창녀도 하고 다 마음을 막 써버리는 거야 대담하게 신나죠 눈치 보고 사는 삶이 여러분 나는 옛날에 왕이 제일 불쌍해 거기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왕이 왕자와 거지 보면 왕자가 얼마나 성 밖으로 나가고 싶어 난 이해돼요 왕자가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거기 갇혀서 살아봐 얼마나 지겹게 해서 왕관도 무겁고 그렇지 거지도 좀 했다가 어쩌다 왕자 해야 재밌지 그렇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삶 역동적인 삶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수치당하고 다 겪을 걸 겪은 거야 해리 엄마의 삶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곳에 다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모든 곳이 다 수치인데 그 수치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 수치 인정하면 사랑이 된다는 거 아유 그거 그거 그걸 알았으니까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연아가 해라님 엄마를 부러워만 하지 않겠습니다 치맛 잡고 그렇지 오케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엄마 따라오다 보면 다 엄마처럼 살게 돼 영채말 날라리 그렇지 날라리도 살고 나가서 마음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날라리 할 때 멋있게 날라리 했다가 정숙할 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되나가나 안 해야 될 짓 하고 해야 될 짓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 공부 안 하면 수치 안 떨어야 될 때 가서 수치 떨고 떨어야 될 때 안 떨고 막 이러니까 문제지 그렇지 두렵지 백경모 아가는 너는 춘깨명으로 와 너는 네 성 남성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늘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쫄아살아서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춘깨명 와서 인정받아야 돼 남자 눈치 보는 사람이야 얼마나 아파 삶이 답답한 게 그거지 마음을 못 써갖고 그렇지 지나간 인생을 여러분 후회하고 나를 가해하지 마세요 특히 많이 아팠다 나가든 그게 내 인생의 훈장인 걸 알아야 돼 그렇게 아픈 상처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엄마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체 마음을 만난 이상 앞으로 점점 자유로워하죠 점점 신나게 살게 되고 돈 별로 없어도 막 왕처럼 살아 돈 별로 없어도 확 이렇게 쓸 때는 쓰고 예전에는 어때 돈 많아도 막 찌질해가지고 그거 돈 막 따지고 돈 많은 아가들 중에 보면 엄청 열등하고 찌질한 아가들이 있어 아니 좀 돈 좀 많으면 좀 자기가 확 사면 어때 그거를 옛날에 우리 신랑 내가 흉 봐야 되겠다 옛날에 첫 번째 결혼한 남자 의사다 나는 약사고 돈 많이 벌잖아 친구들 다 오면 맨날 자기가 밥을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정말 얄미운 놈이 하나 있대 맨날 맨날 자기한테 얻어먹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사지 그 사람보다 자기가 돈이 더 많잖아 당신 마누라는 약사인데 다음에 갈 때 내가 현찰로 쓸게 그랬더니 아 우리 마누라 통코서 내가 아주 그냥 너무 두렵다고 막 뭐가 두려워 아 그렇게 한번 탁 사면서 기분 내는 거지 그치 응 내가 진짜 얼마나 찌질하게 보이든지 내가 남편이 그래서 걱정마 내가 돈 더 벌을게 내가 막 이랬거든 어 배포가 작다 이러면서 내가 근데 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 사람이 그래도 쪼잔하게 잘 모아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쫙 썼거든 그때도 기분 나면은 막 막 쏘거든 근데 이제 전에 남편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사실은 그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만 원을 써도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왕처럼 막 이렇게 써 그리고 받을 때도 여러분 그 마음을 돈을 받을 때도 돈만 원도 지난번에 그 누구야 빛나다 나는 아가 걔가 준 만 원은 크고 백만 원처럼 딱 오더라고 어린 애기가 그 나한테 엄마 음료수 사드세요 하고 편지에다 이렇게 제가 했죠 언박싱 백만 원처럼 나가 왔어 찌질해서 야경 팬티 그렇지 야경 팬티 딱 입고 드레스 쫙 입고 아 그리고 드레스 야경 때 할 드레스를 내가 한번 엄마가 엄마 취향으로 골라봤어 내가 만약에 77이라면 66이라면 어떻게 입을까 그래서 77 66 사이즈도 내가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입어봐도 어쩌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야경 때 그것도 경유할 거예요 66 77 조금 통통한 아이들도 섹시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다 엄마 해라 엄마 취향으로 한번 드레스를 사봤어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왜 재미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몸에 살집 있다고 야한 거 못 입어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 뭐야 미국의 무슨 팝송 여가서 멋있대 엉덩이가 이만한데 거의 수영복 반스 같은 걸 입고 나와서 막 엉덩이를 흔들어 대면서 난 섹시하다고 지가 섹시하다는데 어? 아니라고 하는 거니 누가 있으며 그렇잖아 허포베이서 민포베이서 내가 섹시하면 섹시한 거지 그렇지? 멋지대요 근데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한 여자가 수래 그랬지 리조인지 멋인지 하여튼 깜짝 놀랐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도 엄마 난 뚱뚱해서 아이고 우리나라 뚱뚱한 아기들은 미국 가봐 날씬이야 날씬이 날씬이 고기는 일어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6677은 아주 날씬한 게 거기에 맞는 드레스 쫙 있고 자신감 있으면 나를 딱 인정해주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음 그거 남의 눈 눈치 보니까 미움도 세지는 거야 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러 어떻게든 꾸미고 그러니까 미움만 세지지 그냥 딱 인정해봐 미움 뚝 떨어져 뼈 때리지 마 그거 뭔 소리야 어? 아유 난 진짜 뚱뚱한 여자가 끌려 백경모 아가야? 그렇지 너는 푹신한 베개 같은 여자가 좋은겨 지금 너무 괴로워 너무 두려워서 숨고 싶지? 뚱뚱한 여자 뒤에 이야기가 뚱뚱한 여자 힘센 여자 뒤에 이렇게 숨고 싶어 누나 무쩸하여 너 이러고 싶지? 이야기야 춥게명으로 와 경모 너 빨리 너 삶아와 춥게명으로 와서 몇 번 와 몇 번 와갖고 그냥 한번 그거 분리하자 어? 미소지 이야기 나의 사랑 나의 여신 우주체강 어여쁜 엄마 저번주 인플란다 올렸던 원화학이에요 병원 갈 때 평소보다 영채빗질을 따따따블 세배 붙이고 왔어요 인플란트 시작 전 이어폰 끼고 헤라티비 들으면 엄마 목소리 듣는 순간 불안한 마음 어디 가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잘했어요 엄마한테 임플란트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축복해주세요 뼈의식 잘 부르더라고 엄마 호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애기 잘했다 자 호는 이에 좋은 호를 들어 우리 애기 그러면 잘 붙어 이주연아기 엄마 저를 드러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특히 이성애게요 엄마 5월달 부경집회 세션에서 저를 취해주세요 오케이 너도 성에너지 인정해야 되겠다 주연아기 박수진아기 박수진아기 엄마 남편이 훈련 갔는데 오늘 차를 몰다가 기어가 잘못 들어가 사고 낼 뻔했어요 살기 떴네 말로 듣는데 엄청 무섭다 그래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두려움이 떴는데 그걸 안 느껴주면 살기예요 사고 나요 남편도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무사하게 도와주셔서 영채님께 감사드리고 무탈하게 훈련할 수 있게 지켜주소서 차에다가 영채 스티커를 붙여가 알았지 그리고 남편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좀 붙여주면 좋을 거예요 김은영 아기 해라 엄마 제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이 너무 아프고 잘 보이지 않아 외출도 잘 못하세요 얼마 전에 팔꿈치 관절 수술했는데 그 뒤 손가락 두 개가 마비되고 저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몇 개월 지켜보자고 하는데 잘 회복되도록 호해주세요 안구 건조증 수치 성수치예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그거 많이 듣고 와가 그 다음에 영채 패치 이 뒤에랑 안구 건조증을 눈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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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딕션이 뭐야 베리 아기가 엄마 오늘 딕션이 좋아요 래퍼야 래퍼 나 래퍼 래퍼 좋은데 나 래퍼 잘 못하는데 나연아가 어깨 놓고 구릿빛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너 엄청 섹시한 여자 있던데 서울이 마음 세션 했더니 얘 진짜 눈이 섹시가 그렇지 넌 섹시한 남자가 어울려 사랑 눈 아기 자유롭게 춤추는 네 모습 생성하면 수치스러워 와봐 해로 엄마랑 눈 맞추고 춤추다 보면 그냥 골반이 그냥 돌아간다 그 누구지 건너온 아기가 성수치가 심해서 추명상 때도 못했대요 여기 추명상 있잖아 막개명 때 근데 어제 나한테 와갖고 그 ROS 2차 세션 봤는데 야 섹시하게 추대 처음에 뻣뻣하다가 두렵다고 덜덜덜덜더니 성에너지 인정받더니 그 다음에 막 섹시하게 추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더만 어?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 걱정하지마 아가들아 성에너지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머리를 추는 게 아니야 그 여자 남자가 올라와서 추게 돼요 그냥 이렇게 몸이 나도 헤라엄마도 몸치잖아 나이트 가면은 나는 주로 감상하고 소리 지르는 담당이지 춤은 잘 못 췄어요 거기 그 분위기 소리 지르고 막 막 뭐 이런 거 좋아해서 갖고 왔거든 응? 지금 보면 살기 청산하러 간 거지 근데 춤은 잘 못 췄는데 이거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냥 몸이 그냥 움직여 홍미미아기 엄마 저는 공유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려 미미아 공유는 네 과가 아닌데 너가 아직 인정이 덜 됐구나 춤께병에 와서 한번 인정한 다음에 그래도 공유가 좋은지 봐봐 너는 있잖아 공유가 네가 감당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마 공유는 단명해 너랑 단명 나 미치겠다 이 아기가 자기를 너무 모른다 성에너지게 네가 훨씬 쎄 아가 우정 우정 아기가 엄마 공유는 제 거야 너도 공유가 제명에 못 살아 진짜 이 아기다 야 공유보다 쎄 이야기들이 웃긴다 니네 공유를 너무 과대평가하네 난 너무 웃긴다 공유가 명짤바지지 성에너지가 자기보다 센 여자랑 살면 남자 명짤바져 엄마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걔랑 안 살면 되는겨 다 공유를 안 해 배민경 아가 너도 공유 같아 공유 즉사요 너는 아유 진짜 내가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송중기 송중기도 그래 서영아 네가 어떻게 송중기 송중기가 널 감당하겠어 저 아기가 송중기 아기가 그 누구지 송혜교 아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가 송혜교 아가보다 센데 우리 아기가 진짜 우리 아가도 왜 이렇게 세냐 공유는 난 마이 스타일 민족이 잘 생각했다 누구 만나야 되노 니네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전 김남기 겉은 섹시 속은 자상 네가 그 아기가 자상한지 어떻게 알아 그 아기 안 자상해 이 아기가 뭔 소리야 이만영 아기 손혜진이 최고죠 이만영 아가야 지금 네가 지금은 유부남이 무슨 아가씨를 보고 아유 또 누른 있어갖고 손혜진이 이쁘다고 손혜진이 쎄 쎄요 성에너지 엄청 쎄요 라방 때 어울리는 이성궁합 아 그거 괜찮겠다 이성궁합 좋았어 그게 마음파동이 어울려야 돼 마음파동이 안 어울리는 아기들끼리 하면 한 명이 단명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살기 때문에 다쳐서 장애인 되거나 그래서 평생 집도 모르고 살아야 되거나 공간 난관이 봉착해 알아둬 이주연아기는 이래 한쪽 팔엔 공유와 한쪽 팔엔 박서준으로 네 이망사항이지 그 아가들이 좋대 그렇게 살고 싶대 그렇게 살면 좀 맞을 거다 네가 두 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공유랑 서준이가 싫대 그렇게 사는 거 아우 나 진짜 묶인다 이야 이 이야기도 꿈이 아주 그냥 야무지인데 해라 엄마 천 년 사이다 광고하는 것 같아요 광고가 아니야 지금 들고 먹고 있는 거야 나방도 핫하게 끄 이제 앞으로 계속 핫해 영체 말은 성인은 인정할 동안에 계속 섹시가 뿜뿜 계속 야한 얘기하고 여러분 인정할 동안에 계속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럴 거야 유민주 아기 제가 살면서 남자 여럿 살린 것 같아요 아이고 맞다 야 알니까 다행이다 꿈은 자유지 그렇지 성애교 세죠 해라님 남자였으면 겁나 잘생겨 아이고 큰일 나지 내가 남자였으면 여러 여자 울리고 쳐다녀서 속도 많이 시키고 아이고 잘 태어났어 여자로 아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누구 속을 썩이려고 여자 아기도 속 썩였지 야한 얘기 좋아? 아유 야한 얘기 듣고 좋아하는 아기들이 누군지 알아? 성애는 성 성애는 싫다고 막 있잖아 좀 야한 거 보고 어머 어떻게 어우 징그러워 이랬지 뭘 징그러워 이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얘기했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성이야 제일 수치스러운 게 성이야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성이다 군밤하기 난 연예인 필요 없고 밀양박시가 좋은데 왜? 밀양박시가 왜 좋아? 너 한번 살아봐 밀양박시랑 너 밀양박시 남자가 어떤 줄 알아? 이 얘기가 진짜 밀양박시 남자 아기들이 여자를 거의 종으로 봐 한여로 거의 소 취급을 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이 얘기가 아유 아유 참네 엄마 제 꿈은 1초 다부제? 야 넌 1초 잡아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네 주연이는 다시 못 보겠다 아프리카나 1초 다부제지 11시라는데 아 밀양박시 박정준 시소하냐 아 근데 박정준 아가는 좀 밀양박시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아 그 하기는 좀 아닌데 덜 열려서 그러나 정준아가 너 한번 다시 와봐 저기 축계명으로 내가 너의 남자를 다시 올려봐야 되겠다 밀양박시 아가 같지가 않았어 박정준아가 아프리카 아 남편이 밀양박시야 하긴 뭐 밀리지 않아 군밤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살고 있겠지 자 이어서 이 성에 대한 얘기는 이어서 저쪽 내일모레 라방에서 하는 거로 그때 가서 핫한 얘기들을 합시다 우리 자 이제 11시가 됐으니까 엄마 물러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지 이렇게 여러분하고 놀아주니까 아이고 뭐 성 얘기 나오니까 막 미쳐요 우리 아기들 좋아서 아이고 뭐 수치스럽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막 무섭다고 하지마 거짓말 좀 하지마 너무 좋아한 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랑을 너무 좋아하는 자기를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 여자 남자 인정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엄마 물러갈 거예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다음번 라방에서 만납시다 안녕